우리군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화상영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포구가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화상영어 교육기회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제3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은 학습 사이트에 접속해 원어민 영어 강사에게 회화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교육은 화면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얼굴을 보며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진행됩니다. 모집기간은 다가오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레벨 테스트 및 결과 확인 후 수강 신청하면 5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두 달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에